2명 채고 있다 잘가라 스납 포함이다 2명 채고 있다 나한테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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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줘 40대 난 40대가 제일 많을 것 같아 난 40대 왜냐면 40대 형들부터 시작했을 거니까 거의 40대 거의 로미 형 세대가 많이 있을걸 40대 그럴걸 1세대 형들이 다 40대 아닌가 1세대가 지금 그런거야 30대가 만들때 우리보다 형 세대가 형 세대가 1세대인데 우리보다 살짝 더 형들 적의 침투조가 감지되었습니다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피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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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뺐다 도룬 피가스 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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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까 갈게 기다려 중 3불 중 위 여기 있다 중 하나 더 아 필 적백 인준아 아니 이거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내 아웃이 2개 먹었네 아웃이 2개 떴다? 다 아웃이라고? 눈 떴다 기둥으로 내가 까줄게 뭐야 눈 박스인가? 야 너 게임을 잡았냐? 나 좀 봐줘 민준아 박스 2명 찍고 있다 잘가라 스납 포함이다 2명 찍고 있다 나한테 왜그래 왜그래 살려줘 뭐고래 어떻게 해 뭐고래 어떻게 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띄었냐? 아 띄었냐? 띄었냐? 잡아줄게 잡았어 잡았어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 수나다 수나했다 수나 아 죽었다 띄었냐? 띄었냐? 응 띄었냐? 눈통 조심 눈통 어 이거 왜 안 죽어? 나 띄었냐? 눈 오냐? 뭐 띄었냐? 근데 오른쪽은 모르겠어 아군 승리하셨습니다 아아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경선 너무 획득 아 맞아 야 뭐야 죽은 게 왜케 많아지? 아니 이게 안중인다고? 어? 으아아아아아아 이게 개핀데 밑도 죽니 형 뭐해 밑도 죽 밑도 죽 어 개피아 형 개피아 죽 누구야 죽 누구야 죽 아 참 참 참 아우 까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검사라도 없고 셈이 없고 중에 4명 있더라 아 저게 원장 맞지 예이 씨 아 나 킥 붙다 와 아.. 아 못 끊어졌다 운송운송인가? 운송운송인가? 운송운송 아 뭐야 이건 왜 자꾸 잠수해 다른사람이었네 어 할만하다 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바로 킬 아 아 내라 한번 도와줘 형 아키리 형 아키리 형 근질근질하잖아 빨리 한번만 와와 제발 아키리 형 난사형 아이씨 적배 가야겠다 난사형이 적배 있을거야 아 죽었는데? 뭐야 어 가보고 아 저 뻔 죽었어요 아 야 이거 뭐야 우드폰 아니냐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형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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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야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세번이 세번이요 이야 좋다